준비 되었냐? 얘들아? 준비 되었냐? 준비 되었냐? 준비 되었냐? 운동장으로! 예! 운동장으로! 운동장으로! 마저 들어 와! 들어와! 싫어요! 거친 놈들이라고 안 놓을거에요! 바스타즈! 거친 놈들! 숙효 5분이상 뛸수 있을거같아요 숙효 5분이상 뛸수 있을거같아요 공중공중 제가 살이 좀 빠졌어요 어 살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근육도 조금 붙으려고 그래요 운동장으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ㅇ 너무 이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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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곰이 그러다가 한번 혼난다 형님들한테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? 양성군 임보리입니다 신났어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잘 뛰게 다녔어 슈키너는 앞으로 하루에 5kg씩 찍을거다 저희의 목표잖아요 댕댕런 나가기 댕댕런은 3위권 알아야 된다 열심히 연습해라 여기는 도곡선수촌이다 밥먹고 다리기만 해 미끄러졌어 방금 이제 잘 뛴다 이제 잘 뛴다 이제 잘 뛴다 이제 잘 뛴다 밖으로 예에 예에 나갔어 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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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그냥 닫으세요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이 집도리들 이 집도리들아 문 닫으세요 보시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